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 뉴봉고3 화물차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000km 오토 미션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55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듀얼컴프 차량입니다. 듀얼컴프. 폭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6월 9일 출고 2020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약 7891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당연히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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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좌서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8012km 사이드미러 열선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옵션 너무 좋죠. 룸밀러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있구요. 조수석 오토 미션 진짜 여기 등칸까지 우선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20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봉구3 냉동탑차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8000km 오토 미션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55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할인에서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